sbs 김태규 방수현 스캔들 폭로 방수현이 22살 안세영의 어린 재능을 무너뜨린 이유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발언으로 대한 배드민턴협회가 3연 초과에 놓였습니다. 대표팀 복종 강요 규정과 개인 스폰서 제안 실업선수들의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태규 배드민턴협회장의 갑질과 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3일 세계일보는 협회의 전직원 a씨가 김태규 회장은 자기중심적으로 협회를 운영했으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 건 일상이었다 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질 의혹뿐 아니라 협회가 회계산입 없이 스폰서십의 30%를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4일 세계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와 김 회장이 스폰서인 요넥스로부터 받은 비용 중 30%의 페이백을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체부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 파악한 상태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페이백 관련 내용은 다양한 루트로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스폰서십 계약에 페이백이 있다는 점과 이를 회계에 상입하지 않은 점 또 협회가 확보한 자산을 회장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 회장의 직권남용에 스포츠팬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계의 유명인사가 여전히 김태규 회장을 옹호하기 위해 일어섰는데 바로 방수현 mbc 설명위원입니다. 방수현은 선뱃지만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을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수현과 김태규는 친분을 쌓아 서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작 22세의 젊은 인재 안세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세영의 영예로운 금메달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팬들과 동료들은 안세영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